아무것도 없는걸? 시실 포인트 도착 사냥감은 어디있지? 트랩이 해체됐어 트랩이 설치됐네 포인트 확보 사냥은 끝났어 어무가 필요해 날 가려줄래? 머리를 노려볼까? 아프게 해줄게 다리 지는구나 널 기억하겠어 다음 사냥감은 어디있지? 향긋한 죽음의 냄새 사냥감 발견 표적이 여기있네? 짜릿하게 즐겨볼까? 달콤하게 느껴볼까? 힘이 넘치는데? 아하 짜릿해 죽기 싫으면 빠져줄래? 물러설 때를 알아야지 도움이 필요해 합류해줄래? 달콤함을 느껴 안식을 줄게 받아줄래? 나에게 집중해 내가 앞장서야겠니 어디 놀아볼까? 달콤한 냄새를 쫓아볼까? 사냥을 시작해볼까? 어서 나가줄래? 뭐 저리 들어 빠져 사냥감이 코앞이야 음 향기로운 피냄새가 나 짜릿해 고통은 순간이야 날 도와줄래? 사냥은 혼자 하는게 아니야 너도 사냥해줄까? 목은 깨끗하게 씻었니? 죽고 싶으면 얘기해 슬슬 배고픈데 목은 씻었어? 내 인내심을 시험해? 날 위해 똑바로 안 할래? 약하면 죽어 아 달콤해 내 시간을 사냥당했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깔끔하게 처리된 것 같지? 하하 내가 탑헌터야 이제 이곳을 지켜 사냥감의 경로를 놓치지마 더 큰 고통을 준비해볼까? 다음 사냥을 준비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사냥감을 놔줄 것 같아? 결국 죽음은 예정되어 있어 알았으니 쉿 알았어 예정된 죽음을 느껴 숨는다고 해결될까? 도망쳐봐 도망쳐봐 쫓아가 줄게 비가 끓어올라 물러서지마 내게서 벗어나고 싶어? 어디에 들어 볼까? 날 위해 앞장서 내 앞으로 꺼져줄래? 내 고기방패가 되어줄래? 위치를 잡아 언제든 잡을 준비해 뭐야? 해보자는 거야?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줄래? 약한 것들에게 이겨봐야 흠, 기쁘지도 않아 하하, 승리는 당연하달까? 10시 3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